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약이 남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못능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남자입니다. 힘을 쓸 때 써야지 힘을 뭡니까 쓰지 않아야 될 의사들 때려잡는데 이렇게 힘을 뭡니까 용기 백배하지만 선거 부정을 여러분 그렇게 때려잡았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공자 반열에 들었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판에서 단말기에 등장할 이런 발표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뻥튀게 했지만 경찰 검찰 모든 뭡니까 공적기관들이 다 이걸 덮는 데 나서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은 이걸 밝혀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한 노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한동훈 씨나 윤석열이나 아무도 그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 사전투표자 수 모니터상의 숫자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조 생산하는 숫자가 참관인이 현장에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개수한 카운팅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한동훈 씨도 서울법대를 나온 겁니다. 내 입에서 그냥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서울법대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구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한탄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산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조작을 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작을 더할 것이다 더하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이 그래프 밑에 진짜 조작되지 않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과학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밉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은폐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로 한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딕체는 2024년도 전국 사전투표일이고 그 다음에 좀 흐릿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전국 사전투표일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뭐가 하나 또 있어야 됩니까 진짜 사전투표일 실제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장에 온 진짜 사람들의 사전투표일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발표한 건 이게 이름 뭡니까 다 가짜잖아요. 가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가짜를 다 발표한 거거든요. 이 가짜를 또 언제 발표한 겁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가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일 22.64% 역대 재보선 최고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가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다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의외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7.5%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22.64%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15.09% 얼마를 부풀린 겁니까 7.5%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7.5%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보다 더 많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조선 중앙에 있는 것이 다 뭡니까 실제보다 여러분 다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다 발표한 거 가짜를 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공화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실제를 뭡니까 알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개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잡아가고 카메라 고발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 감방에 쳐넣고 캠코드가 찍지 못하게 하고 가전지 여러분들 행패를 다 뿌리지 않습니까 가짜를 발표한 거잖습니까 가짜를 이렇게 가짜를 발표한 거잖아요 가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잖아요 가짜가 여러분 다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냔 말이에요 가짜를 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가짜를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사전투표를 가짜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가짜를 분석해 보니까 7.5%를 높여서 관내 사전투표 37,771표를 진겨운 더블 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지 언론이 다루는 모든 수치가 가짜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통계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새끼들하고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고착화되고 제도화된 나라에서 온전할 수 있는 건 찾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를 다 속여가지고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짜를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가짜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세열님이 하신 이야기 차이가 나는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발표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자수 10%에서 40% 선거관리위원회의 초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려가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올려가지고 예외 없이 모조리 단 한 곳도 감시 감찰자 집계수가 높은 곳이 없습니다 실제보다 여러분들 발표가 높은 게 없다는 겁니다 항상 발표가 1.0% 이상 저 높게 여러분들 단말기에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 공무원의 출입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개수하는 참관인들의 집계수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많은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전부 다 무지하비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 국힘이 어려운 겁니다 바보 천치들은 민심이 여러분들 어려워져서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선거 문제는 과학 앞에 겸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10년이 신하나 20년이 신하나의 무속을 벗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신을 너무나 여러분들 불행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10억분의 1mm급의 나노급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더하기 빼기 여러분 온전히 하는 인간들이 드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표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자 수치는 인쇄 날인 투표지 불법 투입을 위한 스페이스로 사용될 것입니다 선관위 측의 일방적인 사전투표 투표자 과잉 수치에 대한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산조작을 해서 표를 부풀리고 4박 5일 사이에 표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쥐고 있어야 미리 미리 넉넉하게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들 몇백만 표를 딱 여러분들 준비해놨다가 전산조작으로 이런 발표된 수치를 보면 분류체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씩 다 나눠가지고 택배니 택탄이 뭐 탑찬해가지고 여러분들 넣어서 집어넣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겁니다 전부 다 표를 여러분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과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2017년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한 3500 몇 개 정도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위조로 만들어서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당선될 때 이런 선거결과입니다 차이집 그래프 겁니다 2022년도 윤 대통령 당선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불당의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위조회가 숱여 넣어줬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은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경상남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마이너 값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권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이름 조작했던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3491개 2017년 대통령 선거 부산 은면동 205개에서 모두 다 더불당 값이 풀렀습니다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크다는 겁니다 205대 제로 139대 제로 79대 제로 56대 제로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겁니다 표를 더해줘서 이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표를 더해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보다 표를 더해가지고 표를 얹어줬기 때문에 표를 얹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국의 여러분들 3500개 정도 되는 은면동에서 거의 3300개 3400개 정도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은 겁니다 표를 다 대해줬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다 가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 가짜를 발표해도 다 침묵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온전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 부정선거를 이렇게 부정을 다 언론들도 부정을 보도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후기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하도록 과학가는 여러분들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다 그냥 해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잘 bodyguard해 retro